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출신 수원 정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급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 있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강하게 막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의 여러가지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화가 이미 예견된 일이고 현재 극우 정권이 들어선 상태에서 극우화가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까지는 이것을 막거나 잘못됐다고 항의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그런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지금 버젓이 기술되어 있는 일본 어린이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또 2025년 내년부터 일본 교과서에 중등 교과서에 일본은 조선을 강제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 서술 교과서가 공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부는 나라를 지켜야 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야말로 외국 정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만약에 우리 정부에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음 주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혹은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일제강점기 가해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교과서 제작 라인 경영골 강탈 시도 최근엔 한국경제 침탈의 주역이었던 시부사와 A75를 새 1만원권의 모델로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못하고 굴종 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니카타연에 있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노역이란 우리 역사에 아픈 내용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6에서 19세기 사이에 애도한정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미리 간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당시 역사 전공 교수 신분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세미나 개최 및 사도광산을 몇 차례 직접 답사하고 그곳에서 일본의 현지 진보적 지식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머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등재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흑역사 지우기가 잘못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결정한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국민과 아시아인 전체를 농락하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태평양 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순진하거나 비굴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는 군함도 시즌2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유사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하시마섬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장 확정되면서 각기에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면서 평가 기간을 1919년 메이지 시대까지 한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반영해야 등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으로서 하시마섬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 바로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권고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이사회 안에서 한 나라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하게 되면 절대로 세계유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의 반대를 천명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유네스코 안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기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겉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인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때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속을 이행할 리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 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난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다른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등재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조건부 등재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우리의 슬픈 역사를 지우기에 몰두한다면 당당하게 우리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적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이수진, 김용만, 이재강 의원과 함께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싸우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감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수근 상병 특검법 등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는 그만두고 부디 이 사도광산 세교산 등재 반대 문제 일본에게 철회를 요청하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강하게 대응하고 역사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제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현재 들끓고 있는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